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참 너무 떨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떨리는데 그 날이 오면 정말 얼마나 떨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슈퍼주니어가 드디어 SM타운 스페셜 라이브를 통해서 홍콩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또 홍콩 팬 여러분들 만나러 가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고 그렇네요 SM타운에서 저희 볼날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날 뵙겠습니다